스님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통증이 몸에서 오는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통증을 관찰을 할 때 이게 4대 지수화 이런 물질로 관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오는 괴로운 느낌으로 관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통증 자체는 우리가 괴로움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통증 자체는 괴로운 느낌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몸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외부 자극이나 내부의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몸의 감각 기능, 다시 말하면 몸의 센스가 그걸 감지하면 그거를 조건으로 신식, 몸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꼈다 이 말은 대상은 감촉, 촉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느낀 것은 괴롭다고 느끼고 아프다고 느낀 그 통증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자극이 오는 것은 그 4대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요소나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4가지 형태의 4대의 요소가 몸에 자극을 줄 때 그게 이제 주로 그런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단단한 이런 이렇게 단단한 것이 몸을 이렇게 찌르면 이로 인해서 여기 자극이 오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아픈 통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부의 자극이 외부의 그런 단단한 그런 물질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굳은 게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그게 자극에 대해서 또 통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단단함 그러니까 지대에 의한 자극이다. 그걸 통해서 지대에 자극을 통해서 이제 통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날씨가 되게 더울 때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몸에 이제 그 온도의 자극이 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괴로운 느낌이고 또 뜨거운 거에 데였을 때 그때도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막 열이 나요. 그럴 때도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불의 요소에 의한 통증이다. 불의 요소에 자극이 있을 때 그걸 통증으로 우리가 알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외부에서 이렇게 물 같은 게 몸에 닿을 때 그럴 때 좀 끈적끈적하거나 좀 차갑거나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외부의 자극이고 우리 몸에서 땀이 나거나 이럴 때도 불쾌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물의 요소의 자극에 의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아주 찬 공기가 우리 몸에 부딪힐 때 그럴 때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배 안에서 뭔가 창자가 움직인다가 몸이 꿈틀꿈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괴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몸에 뭔가 움직임 같은 거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바람의 요소에 자극에 의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4대의 모습이거든요. 이 4대가 우리 몸에 자극을 4대 중에 한 가지 형태가 몸에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을 몸의식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느낌이 바로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고 그걸 우리가 보통 통증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통증은 느낌이고 육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괴로운 느낌인 거고 그곳에 조건이 되는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장소와 4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감촉이 안과 밖에 이제 그게 되어서 그게 접촉을 했을 때 그 아는 마음과 함께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대는 대상이 되고요. 이제 몸에다 자극을 주는 감촉 또는 4대 감촉이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4대니까 네. 그거는 이제 대상이 되고 그 그때 이 감촉이 몸에 우리 몸에는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몸의 감각 기능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를 부딪히면 그때 이제 신식, 몸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이고 특히나 이제 통증은 괴로운 느낌이다. 그래서 이 감촉이라는 대상하고 몸의 감각 기능이 만났을 때 식이, 몸의식이 일어나고 그때 일어난 느낌이다. 그래서 이 느낌은 접촉을 쫓고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의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다라고 관찰을 할 때는 이 괴로운 느낌도 이런 감촉과 그것을 아는 몸의 감각 장소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 괴로움을 주는 건 아주 뜨거운 더위나 아니면은 그 허리에 어떤 그 따뜻한 단단한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게 사라지고 혹은 몸의 감각 장소가 없을 때는 그 괴로운 느낌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를 느낌을 이해하는 방식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 접촉은 이제 결국은 감촉이라는 대상하고 우리 몸의 감각 기능 또는 감각 장소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극이 감촉이라는 그런 대상의 자극이 없으면 또 느낌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촉이라는 대상의 자극이 있으면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발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있을 때 또 우리 몸에 감각 기능이 있어야 또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외부의 자극이나 감촉이 없을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감촉이 있을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위바사나 수행을 하는 방법 중에 통증을 관찰을 하는 거를 할 때 보면 어떤 방식에서는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이렇게 알게 돼서 통증을 관찰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해서 그 통증이 생기면 관찰을 하고 그럼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를 위바사나 수행 중에 하나의 약간 수행 대상으로 삼거든요. 근데 모든 통증이 관찰을 하면 알아차리면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인데 이 통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통증이라는 것이 그런 조건 발생이고 조건 발생이라는 건 이게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이고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현상.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실체화하고 이 괴로운 느낌이 돼서 또 화를 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괴로움이 더 커져 나가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괴로움으로까지 이제 2차, 3차 화살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느낌에서 느낌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을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걸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내 통증 이렇게 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관찰하다 보면 이제 좀 통증이 그렇게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통증이 아니면 관찰하다 보면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라지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통증은 통증이 일어나면 그걸 관찰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한쪽 측면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냥 잠깐 다리가 저린다거나 어깨가 좀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좀 관찰하면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통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관찰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리 그게 관찰한다고 해도 그 조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만약에 몸에서 무슨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 통증이 분명히 경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험은 되되 그거를 이제 그냥 이 통증을 육체적 괴로움을 그냥 육체적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조건 발생이구나. 이렇게 보면 그 2차 3차 번뇌. 다시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그걸 화를 내는. 이런 화가 화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괴로움을 덜 받게 되겠죠.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모든 통증이 그냥 관찰만 하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좀 네 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잘 케어해라. 잘 이게 좀 대처를 해라. 라고 보내는 신호이기도 한데 이게 그냥 뭐 잠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관찰하고 바로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몸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거는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시기를 놓치고 이러면 오히려 몸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더 악화되거나.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관찰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이런 우리가 육체적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몸도 어차피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통증을 통해서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이렇게 대처를 해 줌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통증을 나쁜 걸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통증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좀 몸을 건강하게 해서 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증이라고 흔히 일 걷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조건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지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만일 수행을 통해서 성냄이 다 사라지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하는 화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배우면서도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인 통증이 너무 강할 때는 굉장히 저희도 모르는 중에 짜증이 나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시달려서 괴로운 그런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통증으로 그냥 알면서도 화와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을 이렇게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통증을 관찰을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몸이 있는데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면 몸이 망가져도 그걸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통증이 일어난다는 건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걸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해라 라는 신호인데 그런 신호가 없으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통증을 싫어하지 말고 이 통증 자체가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우리가 통증 자체를 수용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통증이라는 건 조건 따라 접촉에서 발생한 거니까 또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하면 통증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통증이라는 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통증이 일어나면 이 통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 통증에 적절히 잘 대처를 하면 이 통증이 빨리 가라앉을 거고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면 내가 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할 뿐더러 화가 점점 괴로움이 더 커지니까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수용을 일단 하고 이 통증 자체가 조건 발생이니까 이거는 영원화할 수는 없다. 실체도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적절히 대처를 하면 이건 또 가라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해, 통찰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그래도 이게 화로 발전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 자체가 왜 나한테 이런 통증이 일어나냐 왜 그러면서 이걸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오는 그런 추위라든가 더울 때 오는 더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이런 육체적인 통증은 부처님조차도 피할 수 없고 아라암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욕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건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욕하면서 적절히 치료를 잘하거나 해서 그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하고 그것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통증 자체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통증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자세로 수행을 오래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졌는데 아 이게 자세가 안 좋다는 신호부나 통증이 이걸 알고 자세를 바로 잡아서 혹은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디스크가 생겨서 한 2, 3년 동안은 통증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암과 같이 정말 심한 통증이 있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 그런 병 같은 경우는 처치를 한다고 스님 말씀대로 통증이 가라앉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갈망이나 왜 생겼는지 하는 그 원망이나 그런 화나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그냥 놓고 그냥 느낌일 뿐이구나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안으려고만 애를 계속 쓰는 식으로 마음을 쓰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게 조건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에서 병이 생겨서 또는 늙어가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고 통증이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인욕하는 것밖에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저항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저항하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화가 같이 보태지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 몸이 있는 하나에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통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수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덜 아파요. 아픈 것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용하면서 또 참는 그 어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또 인욕하면서 그거를 또 지켜보는 거기서 또 배우는 게 많잖아요. 이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소위 말해서 노병사 태어난 존재는 노병사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통증을 통해서 또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그 고성제를 또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비록 통증이 일어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통증을 통해서 되게 값진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통증을 극복하기가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